가방 벗고 가야되나? 아 버그가 여기야? 아싸 새로운 새로운 도시 버그 아름답다 야 어 깨끗한 물이야 발 닦는 물 아니지? 어휴 좋아요 물이 이런데 있었구만 야 이 게임 너무 재밌는데? 5백인데? 어 다른 오프널드 게임이랑 비교해서 차원이 다른데? 컨텐츠도 엄청 많고 그래픽도 좋고 전투도 재밌어 그리고 너무 쉽지도 않고 딱 아슬아슬해 어려울때 되면 어렵고 쉬울때 되면 쉽고 쟨 뭔데 저기 서있냐? 나 어딨는거야? 다음에 얘기하시 새..새끼? 나 돈좀 벌까 그러면은? 나 양손 도끼 한번 써보고싶다 갑자기 여기 어디서 도끼 강타 한번 쳐볼까? 어 두대 때린다 어 되게 부드럽게 때리네 이게 25고 이게 29네 공속 1.1 출효과 부요 어차피 마우스 고장나가지고 방패질해도 의미도 없는데 뭐 ık흫ㅋㅋ 스킬을 저 dunno 보係해줘야죠 이걸로 바꿔줘야죠 야 스킬이 좀 많이 드네 이거를 2키에다 배치하겠습니다 어 measurement은 똑같네 OA냐 괜찮은데 어 기대된다 빨리 써보자 우리 가서 이것까지 써보죠 아 근데 활도 한번 오오아 아 괜찮은데 어 기드 나 빨리 써보자 가서 이거까지 써보죠 아 근데 활도 한번 나 활로 어떻게 만드냐 활은 곡궁이랑 뿔 두개랑 수정가루 있으면 돼 뿔은 사슴 주기 가져오면 되겠다 고통효과를 보유해서 아아 방관이네 어 그쵸 수정가루가 문제네 야 너 아직도 여기있냐? 자식 나의 화살 리치가 얼마되나 보자 한번 야 이거 이게 여기까지 로건된다고 잠깐만 야 이거 개사기네 아 이렇게 하는거구나 맞고 있는거 맞냐? 아 잠깐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잠깐만요 그걸 외쳐먹.. 외쳐먹으세요? 좋아요 처형! 아 아 아 극혐이었구요 사거리 가방 내려놔 내 등에 붙어있을 가방이 아니다 양손무기는 공격모션으로 바꾸는게 좀 거슬린다 맞기 있기 없기 어 평범하게 해야겠다 너한테 이렇게 고생하면 안돼 진정해 진정해 지금 이것이 처형 출혈 난다 출혈은 뭐 기본 능력이니까 나 무거워 뭔가 뭔가 무거워 자세가 가방 내놔봐 한 동안 이걸 써야겠구만 자네가 1번이네 야 잘 나왔다 방패랑 팝시다 무게가 되니까 팔 수 있겠지 가져가서 야 이거 맘에 드는구만 이거 뭐하는데요 야 뿔 주러 왔니? 잘 왔다 야 아직 필요했는데 둘이나 했네 근데 함정이 없었죠? 이번 맵에 뭔가 좀 함정 팔라존못을 쓰라는건가 나한테? 그래서 없는건가? 저기 둘인데 우리 어 뭐야 얘네들 왜 싸우고 있어 기껏 만들어 왔는데 그냥 이겨버리는 부분이 어 이거 뿔도 쓸 수 있다 함정으로 개웃긴다 뿔이 더 셀라나? 나 밥 하나만 주세요 여기까지 왜 왔어? 뭐 보고 있는거야? 어 야 자연스럽게 때린다 아주 그냥 어 너무 좀 선들이 약간 있는거 같은데 아니겠지? 무게속도 똑같다고 써있는데? 아이 기술은 기술이 조금 그시기 하네 좀 어우 야 잠깐만 내가 너랑 싸울려고 함정을 설치한 줄 알아? 들어와 들어와 그렇지 아프지 요 놈아 음 고기 너무 무겁다 야 너 왕 없어도 죽이고 그러면 난 덤빈거야? 수정가루만 사면되네? 야 가방 25 늘어난게 너무 좋다 야 야 신비한 노브 야 좋아 보인다 이거? 저항 엄청 높아 이것저것 다 붙어있어 나 솔직히 중값 안 입어도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? 근접 싸워서 야 무게 넘었다 와 가자 아저씨 아줌마 아줌마였구나 실례 아 방 못 팔라둠 사자 언젠가 쓰게 될 것 같고 팔라둠 이제 나오겠지 슬슬 많이 일단 주세요 돈 되게 많이 됐다 야 수정가루 사서 활 한번 만들어봅시다 수정가루를 가진 녀석이 없어 배울거 배우자 그러면은 경로 알려줘 경로는 튜토리얼에서 나왔던 스킬입니다 튜토리얼이 있던 스킬인데 여기서 이렇게 파는군요 경로를 쓰면은 충격량이 올라간다 그랬죠? 어 이거를 알키에 둡시다 이러면 이제 완벽하게 이제 양손 전사가 됐죠 내 방패랑 무기를 숨겨놨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할 때 쓰고 싶은데 아줌마 내 장비 가지고 있어요 잃어버리면 안됩니다 세계를 구할 자의 장비야 대화 좀 할까 우리 그 전에 뭔가 해야 할 일은 없나 서덜랜드 가문 베틀몬 가문 서덜랜드 가문 썰리몬 가문 인정을 받아야 된다 서덜랜드 가문 매우 강력한 인물들이다 안면을 터넣어야 된다 야 이거 게임은 엄청 재밌는데 퀘스트는 개노 재미네 참 아 그래 콜렉티브 콜렉티브한테 가서 뭐 하래요 어 어 잠깐만 현자 있다는데 현자한테 한번 가보자 어 야 이거 뭐야 너 사냥 기술을 훈련하고 싶어 정문으로 가라 어 나 송곳님 무기 있어 어 어 곡궁 받았네 곡궁 필요 없는데 나 판매하자 야 이 자리가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여유로워졌는데 게임이 나 저 개 테이밍하는 방법 배우고 싶었는데 아 그래픽 왜이래 야 그래픽 왜이래 아 왜이래 아 왜이래 그만해 그만해 얘가 현장가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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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너너너 어어 만화의 셈 최대 만화진가 와 이렇게 쓰는거야 마법사 재밌겠다 야 안쓸거지만 나중에 컨텐츠용으로 한번 써보긴 하자 아 왜이래 그래픽 어이씨 현자짓인가 그러면은 뭐 어디가라 그랬어 가브리엘란 했잖아 사가드랑 줄리우스랑 대화하면 돼? 여기 여기 둘 있네 동전여관 앞이네 이 앞이네 바로 Gang 너너너너너너지 그러네 O Boy O Boy 그래 지금은 안된대 그러면 배틀본 어딨어요? 아 여기 너가 배틀본이었어? 뭐 된거 아냐? 리사 넌 보고있네요 좋은거 아냐 넌 자신을 지켜볼게 아 고민된다 아 그래 그냥 너한테 간다 아 고민된다 아 그래 해 돈 없을때 도와준 사람을 따라가야지 이자는 나 안도와줬다고 올리엘은 나 빚 5일안에 갚으라그럴때 만난적도 없어 큰 사건이 벌어질거야 그리고 저 어차피 다 회차할거기 때문에 다 하게될겁니다 새가문 다 새 뭐? 가문? 마을 열쇠 시에르조의 열쇠야 마을의 모든 자물쇠를 수 있다 우리집 지하금거도 어 그래? 진짜야? 개꿀이네? 잘 골랐다 야 야 너가 진짜 걔 깡패긴 했구나 그럼 다 열 수 있는거야 너는 그 자신의 권력으로? 와 걔 양아치였네 팔자 무게가 아깝다 아 이게 좀 무겁네 많이 새 보다 많이 무겁네 일단 내놔 봐 그리고 음 됐어 가자 아 나 턱업이나 주지 좀 붕대 없냐? 아 있네 자 이렇게 해서 갑시다 어디로 갈까 아 일단 자고 일어나 자 일단 한숨 잡 잡고요 가베리도 가베리도 젬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보죠 이번엔 저쪽 다리로 건너가 볼까 지금이 어디지? 다리가 이거네 황폐한 정착지로 갈 수 있네 어 재밌는데 좀 없을까? 어 너무 많아 근데 가보자 저기도 파일런이 있네 저기 도적 있네 여기 도적이 좀 많다 정의의 이름으로 퇴치를 해줘야겠구만 넌놈이야 딱 돼 도적은 몇 명 있건 아 그건 좀 오반가? 도적은 어찌됐건 문제 없을 것 같아 내 생각엔 여차하면 도망가자 일로 저기 뭐냐 이거 뜨끈뜨끈한거? 일단은 함정을 설치합시다 아무도 이 다리를 지나갈 수 없어 어디 한 닭가리 해볼까? 가방 내려놓고요 무게가 어떻게 되냐 무게 괜찮네 야 일단은 쟤네를 사냥하기 전에 이게 뭔데 연기뿌리? 나 분노 걸고 싸울까 아야 3명이나 있네? 분노! 야 이게 분노구나 이리와봐 바로 혼내주겠어 마뜨리라 이 말이야 어? 마뜨리라 이 말이야 잠깐만 안오는게 좋을텐데 안오는게 좋을텐데 더블킬 어디보자 어이구 푸짐해라 야야 주머니에 넣으면 어떡하니 저 친구까지 잡아줘야겠구만 분노가 오래 안꺼지네 너 궁병이야? 뭐야? 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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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상황 켰어 스팀 스팀 차이 켜졌어 이야 자 방어 깨지는 것 봐 양손 무이가 이런게 좋구나 뭐야? 방금 왜 안맞았어 맛딜이야? 맛딜이야? 일기의 도적 따위가 어디서 감히 건방지게 덤벼어 가자 아유 아유 아 물건이 있으면은 먹는걸 참을 수가 없어 여기 인계철선은 방치해 두겠습니다 나중에 쟤니 돼도 내게 도움이 될겁니다 붕대 좋아요 야 무게 많으니까 사냥 더 열심히 해도 되겠는데 야 이렇게 통째로 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사라졌습니다 도적들이 주는게 값이 은근 나아긴 하는데 너무 무거워 가보자 여기 건너가면은 황폐한 여긴가보다 이건 뭐냐 그래바이 뭐 걸렸는데 아 분노상태 2분이 나가? 무기충격 25% 상승 야 좋다 야 마틀 다 꽂으면 되겠다 그냥 앵간 애들은 자갈벌레 여기겠지 2분안에 좀 싸워볼까? 저기 내 도끼가 필요하신 분이 있네 예 거기에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